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자, 운동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중년 나이에 피트니스 레벨은 여러 장수와 함께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특히 심부전과 중년의 피트니스 레벨 체력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2018년도에 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심장학회에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학회지인 Circulation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Reversing the Cardiac Effects 그 심장 기능을 거꾸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려놓는 특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는 이 중년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심장이 계속 계속 약해지고 심부전과 같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거 거꾸로 되돌려줄 수 있니? 이런 겁니다. 61명의 중년 남성과 여성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37명, 24명 이렇게 나눠서 37명에게 운동 줬고요. 24명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운동, 밸런스 운동이나 이런 유연성 운동을 시켰습니다. 운동의 내용은 이렇게 저강도로 시킨 것은 아니고요. 중강도에서 고강도까지 특히 고강도는 자기 심박수의 95%에 육박하는 자기 최대산소 섭취량에 95%에 육박할 수 있는 꽤 높은 고강도 운동인데요. 이게 4분 동안 95%의 심박수를 때려줄 수 있는 운동의 3분 조금 강도 낮은 거로 회복하고 또 다시 4분, 또 3분, 그래서 이것을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도로 적응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꽤 높은 고강도 운동을 시켰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심장 건강을 원한다면 울트라 마라톤 뛰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근데 울트라 마라톤 뛸 수 없거든요. 저도 역도 선수였긴 하지만 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운동은 아닙니다. 또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2년 동안, 2년 동안 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 88%가 이 운동 중재를 끝냈답니다. 88%가 여기에 이 운동을 잘 끝까지 수행해줬기 때문에 이 연구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특히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 논문을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걔네들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변인들 본 거야? 그랬더니 일단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2년간 이렇게 운동했을 때 18% 정도 좋아졌답니다. 여러분 이 18% 정도 좋아진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이런 식으로 18% 정도 좋게 하면 심장 나이는 한 20년 정도 젊어질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심부정과 관련해 가지고 좌심실의 이 말단 이완기 용적률이 꽤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심박취량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은 심장 기능입니다. 오래 살려고 그러면 이 심장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2년간 2년간 이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좋아진 거고 심장의 이 노화가 젊어진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5세에서 64세까지의 이 윈도우 이 기간 안에 이 운동을 하게 될 때 훨씬 심장이 돌아오는율이 빠르고 높았다. 그러면 64세 이후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프로모션 추천해야 될 일이지만 이때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됐을 때 심장이 리버싱하는 효과는 좀 떨어졌다. 자 그럼 뭐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젊어서 운동하세요입니다.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지금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내가 이제 내 진짜 건강을 위해서 시리어스하게 운동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 저를 팔로잉 하시는 팔로우 분들이나 또 팔로우 하시면서 운동을 시켜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회원들을 독촉하고 또 동기후발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운동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심장 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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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